리언이는 엄마가 리언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냥 다. 다? 싹 다? 아빠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확실하게 믿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오길래 어떤 식으로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은유리가! 은유리가 녹화 전에 스피드 퀴즈 정답을 몰래 보고 있다면 과연 리언이는 어떻게 할까? 저 그런지 안 한 번도 어쩌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은유라 많이 하네. 왜 그래! 저 너무 낮에 있는 거 보니까 본 것 같은데! 수상해. 가만히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얘를. 궁금하지 마. 얘야, 얘. 첫 번째! 바로 제작진에게 달려가 이른다. 작가 언니! 은유리가! 스피드 퀴즈 정답을 보고 있어요! 방송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해요, 방송! 알게 해서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은유리도 봤으니까 나도 정답을 찾아본다. 나도 본다? 리언장이 야, 은유리아 나도 보자. 자, 세 번째! 이번엔 눈 감아줄 테니 다신 그러지 말라고 좋게 타이른다. 아, 타이른다. 이번에는 눈하니까. 네 번째! 네 번째! 비밀로 해줄 테니 외식 상품권을 타면 같이 먹으러 가자고 협상합니다. 리의 여왕이야, 리의 여왕이야. 이거 아이들이 말이죠. 이 외식 상품권을 같이 나눠 먹자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다섯 번째! 결과를 보고 은유리가 우승하면 그때 제작진에게 사실! 그때 가서.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용서해 주는 거야. 싹 보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종일꾼. 종일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2번. 나도 정답을 찾아본다. 아, 은유리가 정답을 봤을 때 같이. 아, 그래요? 유민아! 5번이요. 5번. 은유리가 우승하면 컷이 아니라. 왜냐면요, 제가 2등이었는데 은유리 오빠가 처음에 그거 봐가지고 제가 다시 외식 상품을 탈 수 있고 은유리 오빠는 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 그래요? 저도 2번. 2번! 나도 정답을 못 찾아본다. 나도 물을 거야. 나도 물을 거야. 저요. 그래야 우리도 1등 할 수 있다고요? 미등분은? 저는 3번이요. 다시 그리지 말라고 좋게 타이른다? 정말? 왜냐면 우리도 남자고 의리가 있으니까. 친구니까. 둘이 친구거든요. 아, 남자다. 친구니까. 너 그럼 반대로 은유라. 믿음이가 몰래 훔쳐보는 거 봤어.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친구인데. 정답을 봤어요. 스피드케이지 정답. 밀려해주고 같이 외식하자고 협상한다. 왜냐면요. 왜냐면요. 외식도 같이 하고 우정도 지킬 수 있잖아. 아, 좋네. 제가 은유리는 뭔가 딜 안 하는데 최고야. 은유리는 정말 잘 살 거야. 아, 돈은. 다신 그러지 말라고 좋게 타이른다. 아, 돈은 그렇다고. 종교생활하니까. 종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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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도 그냥 정답을 찾아볼 거야. 같이 보고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리얼이 누나는요. 다신 그러지 말라고 사이좋게 타이른다요. 왜냐면요. 선배한테 뭐 이러는 거 부모빵에서 제가 선배잖아요. 근데 선배한테 뭐 이러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괜찮으시면 좋을까요? 내가 썹니다 이거야. 야, 무섭네요. 지금 마인드가 무섭네요. 은유랑 종혁이 형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키스도 안 되고 나이도 안 되는데. 종혁이 형은 켰으니까 바로 제자찐에게 달려가야 돼. 바로 제자찐에게 달려가야 돼. 은유리 최고야. 나이에 맞춰가지고. 정명하다, 정명하다. 종혁이는 좀 무서워하네요. 야, 이게 아이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피트키즈가 미리 알려주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자, 그럼 어머니께서는? 저는 다신 그러지 말라고 좋게 타이른다. 좋게 타이른다. 리온이 형을 믿었어요. 자, 리온이가. 근데 궁금해요, 사실 되게. 제가 어떻게 말할까? 진짜 궁금하다. 비 터지는 줄 알았어요. 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여기 지금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자, 녹화 전에 스피트키즈 정답을 몰래 보고.